우리 송챔 먹으러 갈까? 이거 너꺼야? 이거 너꺼야? 예쁘게 만들어줄게 이거 보담이도? 칼칼! 칼 위험해요 칼 위험해요 칼 위험해요 칼 위험해요 칼 위험해요 잠시 안으로 불판하기는 나왔네요 네 칼 위험해요 칼 위험해요 귀여워 아까 맛있겠지? 미어스타일 자, 식사 나는 미어스타일이야 칼 위험해 안 돼 칼이야, 너 이거 먹었잖아 나야 이거 호박 동그란떼 어때? 내려가 이거 마야 스타일이지? 소고기를 잘 먹네 이거 우리 막둥이 줘야 돼 이거 아까 먹었잖아 이거 그 대신 너 이거 먹어 전 꼬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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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야 너무 좋아해 내려가세요 보담이 떡 스타일이야 응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미루 놔주세요 모든 접시 클리어 모든 접시 클리어 수고하셨습니다 아프지 말고 명절 잘 보내자 구독자님들 최석 잘 보내세요 안녕 뭐지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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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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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